저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채식성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온실가시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중 80%가 축산업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윤성범 아나운서는 오늘 점심으로 뭘 드셨는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거군요. 혹은 죄를 짓는 듯한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사실 먹기가 편하지가 않죠. 네. 육식을 지향하고 채식을 권하는 사회도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과인 생산 문제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두 번째인데 저번보다 더 떨립니다. 하나도 안 떠시던데. 자, 그럼 준비하신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구적 식탁입니다. 지구적 식탁이요? 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 13일 제주관광대 컨벤션 홀대에서 2021년 제주 비건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키워드로 세계 시민의 지구적 식탁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세계 시민의 지구적 식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대 담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건 페스티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올해 네 번째 행사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면서요? 네. 주최측 추산 약 2천여 명이 행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2022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국내 채식주의자는 250만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0만 명이나 됩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비건이라는 용어 아마 일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설명을 듣고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비건하면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단순히 십습관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비건이즘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 지지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나 철학적 개념이 더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비건이즘은 동물을 착취해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는 신념을 배탕으로 동물권을 옹호하고 종차별에 반대하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식습관뿐 아니라 가죽 제품, 양모, 오리털, 동물화학 실험하는 제품 등 그런 제품들을 피한다는 가치 소비에 방점을 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이 좀 더 광범위해지는데 사실 우리는 보통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채식주의자 이꼴 비건은 엄격히 말해서는 틀린 표현이고요. 비건은 채식주의자 중에서 완전히 채식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연예인 이효리나 이한이처럼 해산물과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는 섭취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게 페스코 같은데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유, 달걀, 해산물까지는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네. 정식 명칭은 페스코 베스터리언인데요. 네. 음식 섭취 종류에 따라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인 프루테리언에서부터 유연한 채식주의자인 플렉시테리언까지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가 많다. 채식 종류 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완전 채식을 비건이라고 부르고요. 채식을 중심으로 우유하고 유제품을 섭취하는 이들을 락토. 네. 채식을 중심으로 달걀만 섭취하는 이들을 오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까지 섭취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개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락토랑 오보 합쳐서. 락토 오보로. 락토 오보로. 육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도 있는데요.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아까 융산범 아나운서가 말씀한 해산물을 먹는 페스코가 있고요. 가금류까지 먹는 폴로가 있습니다. 돼지나 소까지는 가지 않고 가금류까지는 먹는. 네. 네. 이 카테고리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오늘 주제가 아까 지구적 식탁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채식과 지구적 식탁 이걸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채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요. 사실 저희 대표님도 채식을 하시는데 페스코시거든요. 투데이. 제주 투데이. 네. 그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밖에도 사실은 환경 문제 관점에서 채식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채식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한 몇 도 상승했는지 아시나요? 그냥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 들으면 제가 좀 긴장합니다. 네. 네. 몇 도 상승했나요? 지금 산업화 이후 한 100년 정도 흘렀는데요. 1도 조금 넘게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겨우 1도 올랐는데 기록적인 폭염, 폭우,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지구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대로 이 속도로 가다 보면 2040년 이전에는 1.5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가 급변해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자 이러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런데 그 추세 속에서 트럼프는 이것도 아니다고 그러기도 했었고.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 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중 80%가 축산업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채식 종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금류는 먹지만 고기 종류는 먹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낙농 제품과 계란을 합하면 또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축산업은 사료를 또 재배해야 되고 축사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또 도축하는 과정도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또 소비하고요. 그래서 축산업은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30배에 달하는 블랙카본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카본이요? 네. 블랙카본이 빙하해빙을 재촉하는 카본 중에 하나인데 블랙카본은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데 열대우림 불태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제 저녁으로 먹은 소고기가 제주산이 아니라 육류 생산을 위해 불태워진 아마존 소고기일 수 있다는 거죠. 수입산? 네. 그러니까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망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또 나오는 메탄도 탄소와 다르게 메탄도 기후변화를 부채질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요.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최대 86배에 이르는 메탄이 30에서 37%가 축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국소가 끼는 방귀가 그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킨다는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제주에서도 축산업이 또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우리의 식수인 지하수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하수로 이제 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축산분 분류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또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 채식 그리고 육식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다. 우리의 식습관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윤성범 아나운서는 오늘 점심으로 뭘 드셨는지. 이게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거군요. 이렇게 풀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고기라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조금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고기 좀 넣어서. 네. 가금류.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식으로 먹을 때 고기 반찬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 육식을 하면 뭔가 찜찜한 혹은 죄를 짓는 듯한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사실 먹기가 편하지가 않죠. 네. 그런데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이제 동물의 고통받지 않는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비건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채식은 옳고 육식은 그르다. 이런 인식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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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그런 흐름도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육식을 지향하고 채식을 권하는 사회도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과인 생산 문제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인 생산을 하다 보니 또 먹방도 있고 먹고 먹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TV에서. 우리나라는 음식도 많이 남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시키고 또 인심이라고 하죠. 부족하게 주면 인심이 야박하다. 이제 그래서 식당에서도 이제 좀 부족하기보다는 더 많이 주는 문화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채식을 권하는 사회도 좋지만 뭐든 적당히 먹고 남기지 않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 쭉 풀어주신 거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채식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좀 인식하고 과잉으로 가지 않는 것도 실천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정도로 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저것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저녁은 또 뭐 먹나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1,700억 원입니다. 1,700억 원. 돈이네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주민참여 예산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네. 네. 제주도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예산제라고 이제 부를게요. 네. 본격 운영된 지 올해로 10년째인데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 제 기억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이게 명시가 됐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네. 2006년이죠. 그게 2006년이었었고 실제 운영이 된 거는 2010년. 그때부터 이제 운영이 됐잖아요. 아, 관련 조례가 2010년 도의회를 통과했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13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년. 네. 네. 제주도의 참여 예산은 지난 10년간 2,907건 사업에 1,71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 10년 동안에 편성된 비용이군요. 네. 네. 저희가 사실 방송에 몇 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인식도 사실 별로 없었고 지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쉽게 말해서 제주도가 1년간의 산림살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원들이 이를 심의합니다.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주민들이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도의원 심의 과정에서는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요. 아, 제출할 때. 그렇죠. 네. 제출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매년 본예산에서 적게는 132억 원, 많게는 202억 원 정도 원을 별도로 지역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가령 올해 예산 편성 시 전체 가용 재원 중 아까 말씀드린 최고 많은 금액이었죠. 202억 25억 원을 주민 참여 예산의 몫으로 나누어주고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또 있어요. 이 위원들이 할당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에 관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영 기구 측면에서 또 보자면 제주도는 이제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가 통합된 단일 광역 체제이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행정계층 단위 중심으로 이제 4단계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3단계로요? 네.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하위 단위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 지역회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한 예산은 행정시로 넘어갑니다. 제주시랑 서귀포시에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읍면 단위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안을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한 걸 다시 도에 넘겨요. 네. 그럼 도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고 심사하고 참여 그러니까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아까 가용 202억 2,500만 원이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10여 년간 운영이 됐다면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일단 예산 평선 과정에 공무원과 의회만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전유물이었던 예산 평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만들어놨다는 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이게 취지 자체는 좋은 거지만 읍면동 나눠먹기 예산이 돼버린다. 혹은 주민 참여 예산인데 주민 참여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문제점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감사위에서 발간한 자료를 좀 분석해보면 우수 사례 사례를 78건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벽화 사업이 15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네마다 가보면 벽가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행된 사업들이죠. 그리고 화단 사업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죠. 이것도 22건. 그리고 체험 교육 사업이 15건. 그다음에 공원 조성 사업이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수 사례로 또 뽑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선정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5개 키워드는 또 조성, 마을, 설치, 정비, 안전 등으로 주민 참여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역 나눠먹기식 혹은 사업 발굴의 한계로 인해서 행정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끼워넣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사실 사회 서비스 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폐기물 처리라든지 혹은 인구, 교통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과 지역 사업이 연계해서 했던 경우가 좀 드물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거죠. 지지와 좀 다르게 운영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오영훈 도정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네. 2022년 약 202억 규모에서 2026년 일반회계 기준 1%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소수계층의 소외, 불평등, 지역 간 지나친 경쟁심, 참여의 부족, 형식주의 이런 비판들이 제기됐었잖아요. 이러한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현실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네. 기존 읍면동 중심에서 탈피해서 참여 사업 및 광역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주민 수기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역 연계형, 시민 참여형 등 참여 사업 유형의 다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또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면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운영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들이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행정시 조정협의회 위원을 아까 제주시 여기에서 심사하는 조정협의회 위원을 전원 공모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요. 공모제로? 네. 그래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공모제가 아닙니까? 네. 지금은 50명 이내 위원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요. 행정시 부시장과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위촉직 위원은 지역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전문가들을 행정시장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박 기자님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참여 예산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제주도에서는 예산 편성에만 집중되어 있는데요. 집행과 결산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재정의 투명성을 좀 더 높이는 본래의 취지에 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지에 계신 분들은 별로 좋아할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거에 로마 때도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직접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개선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간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